우리 지역 주요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청룡의 해 재도약을 선언했습니다. 꾸준히 가까운 성장 동력을 알차게 다져 민생경제 활력은 물론 미래 발전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주요 단체장들의 신년사 들어보시죠. 경상북도에 사니까 참 좋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. 희망찬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. 우리 포항시는 올 한 해에도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더욱더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. 지난해 구미는 변화와 혁신으로 반도체 특화단지,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등 구미의 새로운 희망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. 24년 금년에는 이러한 구미 재창조 기반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있는 도시, 문화예술이 있는 낭만도시, 신공항 배우 중심 도시로 가는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. 울릉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. 대변혁의 바람이 우리 앞에 있는 만큼 큰 도체를 달고 순풍을 따라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용기를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. 2024년에는 성장, 조화, 미래를 핵심 가치로 하여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 다른 전략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표준 K-EDU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